클로이 뒤로가 낯선 큰 개 테스트 맞습니다 자 클로이 낯선 큰 개 만나고 있어요 예 관심이 있어요 냄새 맡고 뿌리 흔들고 으 으 으 으 과한 관심은 안보이고 그냥 냄새 맡고 정보네요 푸는 관심이 없고 클로이가 친구한테 냄새를 많이 맡아요 아 아 아 네 그냥 냄새 맡는 정도고 과하게 하진 않고요 그략 괜찮아요